요게 짜카죠 짜카요 이게 가물취 튀긴거고 요 채소들 여기 밑에 블루하면 요거랑 볶는거에요 그 다음에 소스는 요 맘돔하고 느엉밤중에 식상에 맞는걸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비벼 먹는거죠 요거 진짜 맛이 괜찮습니다 최고죠 이건 노피 노옵션 세종투어 구독 좋아요 좋은 문장 맘돔에도 짜잉을 짜고 그렇죠 저거 이렇게 해주시네요 드림이 우러나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1마리 1마리 171 타이하 라옹이 자가 가만 이 분을 여기다 그릇에 넣는거죠 이게 분은 거의 이나라 사람들 저희거든요 공기밥 우리 공기밥 같은거거든요 여기가 짜카 한 덩에 넣고 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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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스를 뿌려서 땅콩은 땅콩은 그렇죠 이게 이제 정통이에요 요게 정통입니다 베트남 최고의 보양식 베트남 사람들도요 보양식 좋아하는데 특히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게 짜카입니다 짜카 여기는 라옹은 관이라고 제가 먹어본 짜카 중엔 이 집이 정말 최고였어요 짜카가 뭐냐면 우리 가물치 튀김 요리입니다 음 맘돔 진짜 맛있어 정말 우리나라 잘 잡힌 젓갈 똑같아요 맛은 이런거 하면 그거에 비해서 약해요 맘돔 맛있어요 맘돔 맘돔 저하고 여기 왔던 사람들은 벌써 입에 침 고입니다 이것부터 침이 고이고 이것 다음에 주지 어떤건지를 아니깐 진짜 죽입니다 진짜 죽입니다 짜카 정말 채소하고 이렇게 먹는 보양식이죠 가무찌 튀김 가무찌 살 보이시죠 가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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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에 좋다고 말 많이하잖아요 왜 Solid 어렸을때 효도하는 가물치 가물치 생선 발효음식이 있잖아요 소스 그곳에 머리에 좋다는 땅콩까지 견과류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진짜 몸에 좋겠다는 생각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 고추 고추 매운 거 아시죠?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짜카 이 롱카가 내장이라 맛있는데 제가 이걸 다 시키면 너무 많아요 짜카 뭐 짜카 뭐 센 여기서 꼭 먹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죽이거든요 죽 이야 이거는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 크기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 3인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통으로 알려드립니다 해산물죽 어죽이죠 어죽 해산물죽 우리나라하고 어죽 쓰는 게 좀 다르죠 우리 죽하고 조금 달라요 어죽 자체도 다르고 이 죽이 쏘아진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해산물죽이 정말 풍부한 거 역시 아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꼭 짜카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는 난리였으니까 베트남 죽 맛있어 진짜 지난번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쌀을 한번 갈아서 끓인 죽을 쓴다고 그랬나? 갈아서? 그래서 더 맛있다고 그랬던가? 나물죽 튀김을 그만큼 먹었으면 거의 스테이크 하나잖아요 스테이크 하나에다가 또 이걸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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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부에 계삐 따뜻한 계삐 꿀차? 계삐 꿀차 안에 연두부?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짜카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유난히 더 돋보이네 계속 가물치 가물치 튀김 요리 진짜 이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사신합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오신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땅끼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 공유해주세요 여기요 여기요